국민통의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초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금 현재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9시 30분 7월 3일 9시 30분 현재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00만 정확하게 100만 508명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초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동의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제 90만 명에서 올해 100만 명을 오늘 아침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지금 서버도 늘렸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